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어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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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절 돌아가실 수 있으시죠.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어보십니다. 자, 이 동사 원형이 meet이에요. 이건 만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meet, met, met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보시면, so, 그래서 제이콥 went on his way, 야곱이 자신의 길을 갔는데, and the angels of the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 met him, 그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when 제이콥 saw them, 자, 부사절, 왠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이 조금 할 때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동사 C에 바보영, see, saw, sin 이렇게 되죠. 그들을 보았을 때, 여기서 dem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을 때, he said, 그가 말했죠. this is God's camp. 캠프는 이제 진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대다. and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그래서 그가 그 장소의, place는 장소죠. 장소의 이름은 매하나임. 매하나임이 하나님의 분대라는 뜻이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드네요. 이제 다시 보시죠. when 제이콥 saw them,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this is God's camp. 이것은 하나님의 분대다. and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마하나임. 그래서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죠. 3절에 제이콥 sent messengers. sent는 보내다 동사, send의 과거형이죠. send, sent, sent 이렇게 되고요. 메신저는 이거는 사자, 전달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앞에, he saw his brother, 그의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바로 그 형은 in the land of the sea of the country of the earth, 애돔 지역의 세일 땅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3절 전체를 다시 보십니다. 그때, 제이콥 sent messengers before him, 야곱이 그 앞에, 사자들을, to answer his brother, the land of the sea of the country of the earth, 애돔 지역의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4절을 보시면, and he commanded them, 그리고 그가 command란 말은, 이거는 명령하다 해요.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르기를, speak thus to my lord, 그렇게 내 주 이서에게, 에서에게 말하라. Thus your servant, 제이콥, says, 그렇게 당신의 종 야곱이 말씀하십니다. I have the dwelt with Laban. 자, dwelt는 거하다 라는 동사, dwell, 거하다, 살다 동사의, 다음은 dwell, dwelt, dwelt 이르기 됩니다. 라반과 함께 살았었고, and stay there till now, stay 머물러요. 거기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4절 다시 보신다, and he commanded them, 그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즉 사신들에게 말했어요. speak thus to my lord, 이서, 그렇게 내 주 에서에게 말하나. Thus your servant, 제이콥, says, 그렇게 당신의 종 야곱이 말했습니다. 말합니다. I have dwelt with Laban. 즉, 야곱은 라반과 함께 살았고, and stay there till now,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I have dwelt with Laban. 여기서 이제 아이는 전달하는 입장에서 야곱이에요. 왁슨이란 말은 황소죠. 황소들과, donkeys, 나기들과, 또 플럭스 양떼들과, 그죠, and male and female servants, 남자의, 또 female, 여자의, 그래서 남종, 여종들이 있고, and I have sent to tell my lord, 그리고 나는 내 주에게, 그래서 여기서 my lor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서버리겠죠. 에서에게 얘기하러 보냈습니다. that I may find favor in your sight, 즉, find favor 하면 은혜를 입다, 은혜를 입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in your sight, 당신이 본, 당신이 보기에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죠. 오디오 다시 보시면, I have ox and donkeys, 플럭스, 제가 황소와 나기와 플럭스 양떼들 입고, and male and female servants, 남종과 여름들이 있습니다. and I have sent to tell my lord, 그리고 내가 내 주께, 얘기하러 보냈습니다. but I may find favor in your sight, 당신이 보시게, and I read the law. 그렇게 되겠죠. 6절에, Then 그러자, The messengers returned to Jacob, return은 돌아오더죠. 그 사자들이, 메신저, 사자 정도였잖아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saying 말하기를, We came to your brother,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는데, 여기서 이미 컴니,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갔는데, and he also is coming to meet you. 그가 또한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and 400 men, 그리고 400명이, 사람들이, are within 그 아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6절 다시 보십니다. Then 그때, the messengers returned to Jacob, saying,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기를, We came to your brother, 에서,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는데, and he also is coming to meet you. 그저 또한 우리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and 400 men, 400명의 사람들이, are within 그 아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So, 그래서 Jacob was greatly afraid. greatly는 이제 심의 이란 뜻이고, afraid는 두려워하는, 이랬듯이예요. 그래서 심이 두려워하고, 또 distressed란 말은, 역시 이거는 고통스러움, 심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and he divided the people, and divide는 나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hat were within, 그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나눴어요. and the flux, 또 사람들도 나누고, the flux, 양떼들이죠. 양떼들도 나누고, 그죠? then herd, 이거는 소떼죠. 소떼들도 나누고, then camels, 또 낙타들도 나누었어요. 낙타들도, into two company, 했는데, 여기 company는, 이건 무리대, 이런 뜻입니다. 두 무리도 이렇게, 나누었다, 이런 얘기에요. 진짜 다시 보십니다. 제이콥 was greatly afraid, 야곱은 심이 두려워하고, and distressed, 부통스러웠습니다. and he divided the people, that were with him. 그래서, 그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the flux 양떼들과, the herd 소떼들과, and camels, 닥타들을, into two companies,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8절에, he said, 그리고 그가 말하죠, the vessel comes to one company, and attacks it. 만약에, 엘서가, 한 무리에게로 와서, 한 무리에게로 와서, attack, 이거는 공격하자요. 그것을 공격한다면, 그죠? 그래서, 만약, 뭐, 이며, 조건에, 접수세요. then, the other company, 나머지 한 무리, which is left, 자, 남겨진, 이렇게 소식을 해주죠. 남겨진, 한 무리, 나머지가, 남겨진, 그 나머지 한 무리가, will escape, 이거는, 피하다, 달아가다, 달아가다, 이런 뜻이래요.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8절을 다시 보십니다. and he said, 그리고 야후기 말했습니다. if it so comes to the one company, and attacks it, 만약에,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공격하면, 그렇다면, the other company, which is left, 남은, 그 나머지, 우리가, will escape, 다다다니다,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 된, Jacob said, 그리고 나서, 야후비 말했습니다. O God of my father, Abraham,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and God of my father, Isaac,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The Lord who said to me, 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시여, return to your country,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돌아가다, 너의 나라으로 와, 또, and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and I will deal with you, deal well with you, 했는데, deal with 하면, 다루다, 대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well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게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9절에 다시 보십니다, Then Jacob said,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말했습니다, O God of my father, Ibrahim, 아브라함의 하나님, God of my father, Isaac, 대하비, 이삭의 하나님, The Lord who said to me, 또 내게, return to your country, 너의 나라와, and to your family,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and I will deal well with you, 내가 너를 좋게 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시여,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0절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I am not worthy of, 이렇게 했는데, Be not worthy of 하면, 뭐뭐할 자격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 worthy of, 뭐뭐할 자격이 있다는데, 여기 나시 있잖아요, 그래서, The list, 이것은, 리스트는, 가장 적은, 이런 뜻이죠, 리틀의 최사급이에요, 리틀 less listed, 그래서, The mercies, 이렇게 하는, 금률, 그리고, I am of all the truths, 진리, 그래서, Which you have shown your servant,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금률과, 모든 진리에, 가장 적은 것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뭐, 왜냐면, I cross over this Jordan, 이 요단강을, with my step, 이, 막대죠, 지팡이, 그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너는데, cross over it, 건너다요, 건너는데, and now, 이제는, I have become two companies, 이제는 내가, 두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10초, 다시 보시면, I am not worthy of the list of all the mercies, of all the truths, 나는, 모든 금률, 또 모든 진리, which you have shown your servant,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금률과, 모든 진리에, 가장 적은 것도, 자격이 없어요, 거세도 자격이 없어요, for when and I crossed over this Jordan, 이 요단강을, with my step, 지팡이로 건너는데, and now, 이제는, I have become two companies, 두 무리가 되었어요, 부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11절에, Deliver me, Deliver는, 부하다, 그죠, 부원하다, 저를 부하소서, I pray, 제가, 기도합니다, 그죠, from the hand of my brother, 내 형의 손으로부터, from the hand of Israel, Israel의 손으로부터, 구하소서, for, 왜냐하면, 왜냐하면, I fear him, 자, I fear him, 여기서 동사로 쓰여서,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last, 뭐뭐 할까봐, 이런 얘기죠, 그래서, he come, 그가 와서, attack me, attack, 공격하다, 죠, 나와, and the mother, with the children, 자, 자녀들과 함께한, 언니를, 공격할까 봐, 할까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성이 되겠죠, 12절 다시 보시죠, Deliver me, 나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주소서, I pray, 기도합니다, from the hand of my brother, 내 형의, 내 형의 손으로부터, from the hand of Israel, 에서의 손으로부터, for, 왜냐하면, I fear him, 제가, 그가 두렵습니다, let's he come, attack me, 그가 와서 나와, and the mother, with the children, 자녀들과 함께한, 어미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이런거죠, 12절에, for, 참으로, you said,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will surely treat you well, treat, 이거는, 대하다, deal with, 같은 뜻이죠, 대하다, 내가 너를, surely, 분명히, 좋게 대하리라, 선대하리라, and make your descendants,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as the, 뭐뭐처럼이죠, sand of the sea, 바다의, 모래처럼, 뭐랄죠, 바다의, 모래처럼, 대기할 것이고, the which cannot be numbered, for multitude,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관계절이, the sand of the sea, 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즉, for multitude, 라는 말은, 많음, 많음으로 인해서, cannot be numbered, 하면, be number, 이게, number가, 동사로 써서, 헤아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헤아릴 수가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12절에 보십니다, for you said,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will surely treat you well, 내가 너를, 좋게 대할 것이냐, and make your descendants,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as the sand of the sea,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냐, which cannot be numbered, for multitude,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을 빌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12절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3절부터, 우리 32장의 끝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